역시 경애 특별히 애짜돌림 자매들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름 짓기가 귀찮아서일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름 짓기 귀찮았나보네 아 정말 나는 전혀 의식 못했는데 정말요? 선생님 애짜돌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작품에 엄청 낙하러 오시네 요새 도시스러운 이름 뭐예요? 저도요 정은이 황정은 가짜 이름이에요 지금? 아니요 저는 신명입니다 두식이요 너무 시골스럽죠 두식이요? 두식이 이름이요? 네 우리집에 형제가 두식이 대식인데요 어렸을때는 형 친구들이 저를 소식이라고 불렀어요 대식이 동생 소식이 대식이 동생 소식이 그래가지고 재미있다 감동있다 재미있다 그게 뭔데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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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